제가 조금 띄웠어요 트라이ング 레이저 토미 이거 땄다고 비웠다 아닌가? 그냥 체리인가? 빈 게 아니고 그냥 체리 색깔인데 제가 겁먹어서 비었나 보다 그냥 체리 색깔이었어 다섯 번 정도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되었습니다 여섯 번 이렇게 쨍하게 단 맛이 확실히 현재 체보가 이렇게 되겠어 예 감사합니다 군드라스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는 와우 너무 재밌는데 여기는 과태말라의 꽃은 인테너죠 참가루 오 피커들인가? 저걸 쓴 피커들 보통 있던데 왠지 모르게 산지의 피커들을 만나면 신비로운 기분이 듭니다 예,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체리를 수확하는 현장을 본다는 것은 나에게 참 생각도 못해본 일인데 늘 신기합니다 올라! 올라! 빠른 속도로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하는 이 사람이 어제 봤던 그 농장의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남다르죠? 잘 익은 채리만 기가 막히게 골라는 그의 신들린 솜씨 이 광경을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잘 익은 채리가 모여있는 모습은 마치 저에게 보석 같네요 이 커피들을 우리가 오래 마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이 농장의 커피를 컨테이너로 수입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블렌딩 베이스로 사용할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등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등장입니다 제가 얼마나 빠른지 보실까요? 느려 보이죠? 근데 진짜 온 힘을 다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올해 여러분이 드신 산타루시아의 제가 딴 채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닦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산타루시아 게이샤입니다 제가 조금씩 마시면서 조금씩 마시면서 트랑글레이션을 찍었어요 내가 제가 어디에 이따가 내가 토미를 깨기게 요거 땄다고 비었다 제가 다닐것 같긴 한데 아닌가? 그냥 체리인가? 저의 마음이 이제 또 좀 비었네요 빈 게 아니고 그냥 체리 색깔인데 제가 겁먹어서 비었네요 그냥 체리 색깔이였어 와 신기하다 체리가 이렇게 물드네 라우리나를 보러 갑니다. 조심조심해서 다음 탐험은 라우리나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 왔다갔다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양치식물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벌레 있어요 조심하세요 벌레 있어요 저번에 들었던 그 소리랑 똑같아요 긴팔 입어요 긴팔 다들 긴팔 입으세요 과테말라 산타이사벨 농장에서 벌레들에게 물려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나이가 있으셔서 조금씩 느리게 오시는 두 분이 마음 아프네요 라인은 중요하지 않다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바인더 대표님의 텐션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쿨하게 걸어보십니다 가장 모자부터 핑크죠 모자부터 핑크 가장 모자부터 핑크 가장 모자부터 핑크가 가장 모자부터 핑크가 가장 모자부터 핑크가 가장 모자부터 핑크가 가장 모자부터 핑크 제일 커요 라우리나 운동하나요? 라우리나입니다 사모님 거의 죽겠는데요 가자 가자 이러다가 또 살아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런게 또 줘야 추억으로 나오니까 산타로시아의 방망자 너의 친구? 아 너의 친구? 아 너의 친구? 다 연기였다 그냥 꽃을 버리고 간다 안녕 통이 바이바이 허리요? 네 와 대박이다 돌아가면 되는데 가쏠아 그레이브팅이라고 해요? 네 그러더라구요 오렌지 버번 오렌지 버번 오 예예 오렌지 버번 색깔 보십시오 오렌지 버번 오렌지 버번 오렌지 버번 오렌지 버번 이런 말도 안되는 위치 중간중간 커피들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오렌지 버번 예스 예스 땡큐 도착 와 요리는 또 요리는 또 여기 또 자기는 또 통이하네 자 신기하게 생긴 라우리나 품종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뚝 서있는 라우리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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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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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거 하잖아요 그 내추럴 멋이도 잘 아네요 맛이 없어서 라우리나 라우리나 잎이 많다고 해서 엄청 많네요 그리고 잎이 아주 작아져요 네 작아져요 커피 품종에 따라 나무의 모양이 다릅니다 라우리나는 잎이 굉장히 좁은 편이죠 보시듯이 라우리나는 브론즈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잎 끝부분이 조금 브론즈색이죠 코요테 맛나 미리 이스까나 브링 코요테 확실히 게이샤가 더 다네요 맞아요 확실하게 끝맛이 다릅니다 쨍하게 단맛이 확실히 현재 최고의 리프트 피카 네 생두 슬러핑하다가 목구멍에 들어가도 안돼 최고의 리프트 피카 생두를 맛보려면 슬러핑을 해야죠 오십시오 이렇게 와 진짜 잘 드시네 너무 잘 드시는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먹어서 탈 나신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체리 여기 있는 라우리나도 리베리카를 접합했죠 라우리나가 잘 자라는 곳에 뒀지만 1년에 60킬로 정도밖에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체리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소화관은 체리의 양이 훨씬 많아야 같은 무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라우리나는 수확양도 적은데 씨앗도 작아서 정체적인 킬로수는 더 적게 나옵니다 좋은 부분을 지키고 또 다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리베리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모든 리베리카를 만들었어요 엑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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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리나 로브스타로도 그래부팅 로브스타로도 그래부팅 접합을 할 수 있지만 로브스타를 생산하는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 같네요 라우리나는 아무리 자라도 그 크기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양도 참 귀엽게 크리스마스 트릿처럼 생겼습니다 아쿠도 이 정도 크기 여기 좀 위험해요 여기 좀 위험해요 네, 다녀오세요 안 오세요? 네 왜요? 왜요? 네, 다녀오세요 오르반산 와, 간다 갑자기 또 폭포가 있다 어, 스네일스 헉 아니네요 진짜 스네일 것 같아요 나문데 당했다 뭔가 달라요 이 느낌이 와, 나이스 와, 진짜 폭포다 뭐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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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겠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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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까지 있어야 된다는 이 삶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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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겠습니다. 오케이. SL20에서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절벽입니다. 다들 지쳤는지 옐로우 SL28은 안 보러 간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 놓칠 수 없죠. 진정한 탐험가입니다. 자연적 변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커피가 무엇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옐로우 SL28. This is 옐로우 SL28. But still very sweet. Very sweet? I haven't tried it. Sweet sweet. Oh, different flavor. 대표님, 그거예요. 옐로우 SL28. 옐로우 SL28. 맛이 완전 달라요. 하나 따드릴까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근데 향이 완전 달라요. 바나나 향나요? 바나나. 커피 농장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도 절벽 올라오면 이거 어떻게 찾았는지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다. 열심히 산을 돌아다녀야 된다. 한 딱 두 개의 두 터리만 옐로우. 두 개의 나무만 옐로우고 변형들이 많습니다. 오렌지도 오늘 철차 보니까 있네요. 확실하게. 저는 사실 오렌지, 핑크 이런 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색깔이 확실하게 달라요. 정말 신기하다. 오렌지 버븐. 이곳은 오렌지 버븐이 있습니다. 오, 오렌지. 아, 정말 오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좋겠어요. 제가 컴퓨터 확인할게요. 작년에는 꽤 작은 거 같네요. 아주 작은 거 같네요. 아주 작은 거 같네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좋은 거 같네요. 일단 산타로시아 농장 자체가 제가 온돌아스에 농장과 하나밖에 안 갔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농장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관리가 잘 돼 있었어요. 랏들은 따로 잘 나눠져 있고 그리고 나무 하나하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관리자인 에르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피커들이죠. 거기서 피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이 정말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만들고 싶고 이 피커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매년 다른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일용직 노동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시기만 되면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와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농장은 했던 말이 일단 따오고 자기들이 피킹을 한다 했었어요. 그리고 농장 요소마다 스토리가 많았고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에서 하나는 이제 그 농장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뭔가 이스페엘티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힘들거든요. 덥고 흔들흔들거리는 그 차를 타고 항상 올라가야 되고 그 높은 고도에 가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평생 한다. 그 자체에서 뭔가 커피라는 게 참 무엇일지 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또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펜타루시아 농장의 베네피스에요. This is only floating. Floating station? Directly to the Epofer?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산다루시아에서는 드라이펄먼테이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기온이 너무 추워서 더 오랜 시간 동안 놔둬야 뮤지리지 제거가 잘 됩니다. 교과서에는 24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발효를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시작한 녀석들은 확실히 모양이 다릅니다. 내추럴 가공을 하는 것에 있어 가장 두려운 점은 사실 이 지역의 기후가 너무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 지역은 너무 춥기도 하고 가공하기에도 변수가 너무 많다. 하지만 작은 양이라도 콜라보레이션으로 한 번 해보면 어떨까? 하게 되면 아마 그것이 첫 시도일 것 같다. 네. 워시드만한 거잖아요. 워시드만한 거잖아요. 워시드만한 거잖아요. 워시드도 물이 별로 없으신데요. 이거 비밀입니다 이거. 스퀘어. 보셨네요. 스퀘어 발맞이 되죠. 이 농장은 드라이 할 때 중간에 네모를 만든다. 태양이 있을 때 여기에서 30%까지 수분률을 낮추고 그리고 나서 그린하우스로 이 커피를 가져간다. 그 이후에는 슬로우 드라이를 한다. 천천히 말리는 것 또한 그들의 비결이기도 한 것 같다. 11%까지 수분률을 맞추는 게 목표다. 보통 11%의 수분을 만들어도 이 지역의 습도가 높기 때문에 보관하면서 수분률이 다시 높게 올라간다. 무조건 수분률이 낮다고 안 좋은 게 아닌 것이죠. 한국에서는 수분률이 낮으면 왠지 모르게 올드크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산지에 와보면 수분률이 높은 게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습도가 높은 것은 그런 이유로 사실 내추럴 가공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 여긴 뭐 비건패드에 항상 이렇게 뒤히어요. 왜냐면 비가 나지 보니까 조금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오 오렌지 버거니 스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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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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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바로 레이즈드 배드에 올려서 내추럴 가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 정말 확연히 뜨겁습니다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이 안에 들어와서 말리게 되면 슬로우 드라이가 됩니다 다른 농장에서도 봤겠지만 아래쪽에 그늘지는 곳에 더 좋은 커피를 말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천천히 말리는 것이 커피 퀄리티에 분명 뭔가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게 이 지역에서는 며칠이 지나면 파치먼트가 한 번씩 터져버리는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니카라와도 똑같이 이렇게 더운데 여기에서만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죠 체리스 여기는 뭐 같이 섞어 놓고 여기는 이제 깨끗합니다 더 그러니까 뭐 같이 넣어서 뭔가 이렇게 만들면 이 하우스의 구조에 따라서 체리를 말리는 순서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확실히 더 천천히 드라이 됩니다 거기다 가장 위가 아니라 중간층은 또 더 천천히 마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더욱 중요하다 그들이 이곳을 잘 알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잘 생각해보면 중미와 남미에는 발라드 같은 노래가 없다 모두 정혈적이다 다시 돌아 첫째 날과 너무나 다른 오늘 고요한 이곳 만약 우리가 그 안개가 낀 날 와보지 못했다면 이 농장의 두 얼굴을 알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난 산지에 가는 게 정말 싫다 집에 가장 좋고 익숙한 것들을 편안해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생각이 잠기게 된다 하기 싫어도 이 인생에서 희야만 하는 것들이 있음을 느낀다 온도로 하나를 안 흘리네 장난 아니네 베리 굿 흘리면 안 된대 와우 됐다 됐다 오이비엘 떠날 때가 되니 사람들이 더 보인다 그렇게 갑자기 시작된 로스팅 대결 홀드맥과 영맨 누가 이길 것인가 신톡 젠톡 신톡 젠톡 넓대기 야 우주의 기를 모아서 으비엘 정답 으비엘 대박이다 흑의 귤 흑의 귤 흑의 귤 이게 이긴다 대박이지 이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백의입니다 지금 화려한 풀로 한 다음에 베개를 조금만 열었습니다.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열었다. 센 열로 속에 강한 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이가 아시죠? 지금 초반에 제가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1년이 지난 크롭이기 때문에 저온에서 드럼을 데운 상태에서 집어넣고 당황하고 지금도 말이 많아지신 것을 보니 해결이 안 됐네요. 완벽한 이론 그리고 불안한 동공 보여주기식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제주도 커피파인더 많이 놀러가 주세요. 장난인 거 아시죠, 대표님? 꺼내면 지금 전체의 생두들이 말 많은 그와 묵묵히 하고 있는 장인의 모습. 옆에서 무어스라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에 간다. 한 곳 중에 또 하나. 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결 상대인 영맨의 등장. 자, 드러시야. 됐다. 됐다. 홀링. 컬러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늘 따라 말이 계속 길어지시네요. 실제적으로 10분 워팅이라고 하면은 16%에 맞춰져 있어요. 아, 14%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찐맘 찍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아, 진짜 다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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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대표님과 다르게 새복님은 아주 진지하게 면윱니다. 이해가 된 듯하게 지금 똑같은 속도로 돌려줘야 분쇄도가 일정하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커피를 돌리는 속도도 지속적으로 속도가 정말 빨라지는데요? 지금 많이 들이신 거예요?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코리안 로스터다 언더 디벨롭 됐고요 언더 디벨롭 마치 철인 3종 연기처럼 생두선 택, 로스팅, 브루잉까지 한 사람이 진행합니다 연륜이 보이는 그의 추출 위대한 파인더 자연스럽게 놔두도록 하게 되면 흔들어주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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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됐습니다 다섯 번 정도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됐습니다 여섯 번 establishing some otherätzlich Now yes! Oh my god That's all good Okay Let me take my hand Without you? If I like it It looks really good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진상위원님 좀 늦어보십쇼 가루가 있는데요? 아니다 아니다 괜찮아요 파워 파워 가드다녀요 음 거의 그건데요 역시 엄청 많이 짜주셨습니다 오 향차크 과자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어? 두 분 카르텔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서로 짠거 아닌가요? 아니다 아니다 이 가방은 다르게 안생적인 추출이고요 응 제가 방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 네 이분들 만난지 며칠 안됐습니다 다행히 커피는 어떤 맛일까 레디? 뷰 레디? 뷰 레디? 저는 알겠습니다 요새 현지인들의 선택은? 원 스리 투 원 고 와 아... 아쉽게도 크가 이겨버렸네요. 졌으면 1년 동안 놀렸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거... 댓글 한 번 잡아요. 진짜 너무하다. 번의 경기, 시오의 심사위원은? 많이 지치네요. 골라세요. 한 번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 연륜은 못 이기는 것인가. 자기가 찍은 커피가 파인더 대표님인 것을 보고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미협 대표님. 누군지 보고 표정이 안 좋아지셨네요. 미협 거예요, 이게. 약간 더... 지금 더 프레쉬해서 사실 비교하기 어렵긴 한데 조금 더 산미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 전달해 주시죠? 아, 진짜요? 네네. 산타로시아, 패스트 크롭. 패스트 크롭.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저 뒤에까지 쫙 연결돼 있어서... 와, 이거 좋네요. 이 농장은 독특한 구조가 많습니다. 끝까지 늘어서 하시면 돼요. 아프리칸 배드. 손으로 밀링을 해버리는 실력자. 보통은 큰 기계로 한 번에 합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이 커피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간다는 뜻이죠. 차що 듣기çonsu, gluc놀이한 고소개. 초那個 국가가 다기은 음식을 먹게. 한 번에 멀어서 다시 zdję sunriseということ. 와. 간술리 봉이한 고소개. 이 밤, 이 마지막 날 좋습니다. 차이적기도 만져보실 필요가 돼.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좋은 시간 돼. 그러나 착한 사람들이 뒤에 타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산타루시아의 커픙 시간. 제가 참가해왔던 그 어떠한 커픙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체크하는 산타루시아의 커픙. 산지에서의 커픙은 늘 큰 즐거움과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보석같은 세라하쥬 카츠아이를 발견했지만 솔드아웃. 2023년에 우리가 10톤을 가져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커피의 즐거움은 컵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커피 덕분이죠. 그 이후로도 저는 윙고스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하나 하게 되죠. 그들이 수확하는 산타루시아 게이샤, 트랭귤러랏을 저희의 요청대로 제작해 줄 수 있는지를요. 올해 저희는 브로스컵에서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커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윙고스타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요청을 담은 블랙로드 에디션을 제작해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에리시 가문이 생산하는 세라와줄 농장의 가투와이품 정도 수입해 오고자 합니다. 2023년 산타루시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산지 가는 것을 사실 굉장히 싫어합니다. 막상 가서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어요.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조용히 그냥 뭔가 저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산지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원래 작년에 가고 올해는 갈지 안 갈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가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산지에 가시면 무언가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소개하는 커피들,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맛있는 커피들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 말로는 쉽게 표현하지 못할 만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이걸 멈추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중남미 커피 기행을 다 마치고 가장 크게 느끼는 사실이죠. 또 가야 되는구나. 또 가야겠구나. 또 다른 산지의 농부들은 어떤 커피를 만들고 있을까? 우리가 마시는 이 컵 한 잔이 똑같은 맛이더라도 다를 수가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다른 경험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커피를 하는 사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산지를 가야 될 이유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마어마한 농장과 산지들을 더 많이 방문할 겁니다. 멕시코 그리고 파나마에 있는 유명한 농장들을 가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이 산타루시아 농장을 다시 찾아갈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